루비 책밤 신라건의 별 상 김내성 수수께끼의 여인 강서구는 해와동 로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 중절모에 역시 밝은 빛깔의 회색 춘추복이 가뜬하게 몸에 어울리고 있었다. 담배를 붙여 물고 강서구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창경원 벚꽃이 채 떨어지지 않은 어느 일요일 오전 10시가 거의 가까운 무렵의 일이었다. 로터리 일대에는 봄놀이를 떠나는 탑승객들이 여기 한 무더기 저기 한 무더기씩 너저분이 늘어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떠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탑승객들을 만제한 버스, 지프하이어, 트럭들이 기가 차서 교회로 다름질을 쳤다. 계절은 완전히 봄 속에서 무르익어 있었다. 강서구는 마음도 어지간히 화창해졌다. 의식주의 걱정만 없으면 어쨌든 동물은 심사가 평온한가 보다. 인간도 동물이기에 한오라기의 근심 걱정도 없는 듯이 저처럼 신이 나서 봄놀이에 들떠 있는지 모른다. 해와동! 해와동! 도남동 쪽에서 버스 한 대가 달려와 멎었다. 만원 버스였다. 창경원 앞에는 사람이 부풀어 버스는 종로 오가 쪽으로 돌아 원남동에서 창경원 손님들을 부려놓는다. 그래서 해와동에서 내리는 사람은 봄놀이와는 인연이 먼 소수의 손님들 뿐이었다. 어린애를 업은 허스루만 아낙네 하나가 머리에는 커다란 광주리 한 손에는 간장 독구리병 두 개를 넣은 망태를 들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대끼며 가까스로 헤엄쳐 나왔다. 어린애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만이 다행이라고 색채 짙은 명암의 대조가 뭉클하고 서군에게 왔으나 결국은 한낱 감상일 뿐 그것을 하나의 사회적 인과율로서 추구하기에는 이 작가의 신경은 이미 피로에 있었고 도혜인으로서의 감각은 벌써 면역이 되어 있었다. 아 빨리 좀 내려요! 우락부락한 20대의 차장이 꾀액 하고 소리를 질렀다. 왕복 시간에 제한이 생기면서부터 어떤 때는 거북이처럼 내렸고 어떤 때는 토끼처럼 버스는 뛰었다. 이 숱한 사람을 실어놓고 어떻게 빨리 내리라는 말이야! 눈깔 하나가 삐뚤어져서 안 배! 그제서야 오르고 내리는 승객들은 차장이 사팔론인 줄을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팔뜨기에게 꼬중을 들은 아낙내가 아니고 아낙내 뒤로 따라 내려오던 검은 곤색 양복의 여학생이었다. 조롱박처럼 달랑달랑 메어 달린 어린애의 대강이를 여학생은 한 손으로 받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뭐가 어때? 사팔뜨기는 화를 벌컥 내며 땅에 내려선 여학생에게 달려들었다. 이제 뭐라고 그랬지? 한 번 더 말해봐! 누나 나가 삐뚤어졌다고 그랬어! 왜? 어쩔래? 여학생도 딱 버티고 섰다. 나이는 둘이가 다 비슷했다. 스물투 셋은 조이 되어 보이는 여대생이었다. 획 눈에 띄는 얼굴이기에 사람들은 싸움에 관심보다도 학생의 얼굴을 더 많이 바라보았다. 뭐야? 인연이? 차장은 붉은 주먹을 쥐었다. 학생의 입술이 조용히 이그러지며 가느다란 조소 한 줄기가 흘러나왔다. 흰 바탕에 피부를 지닌 얼굴에는 화장한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네 꼴이 한심해서 웃는다. 학생은 이미 침착해져 있었다. 얘, 내 꼴이 어떻게 한심하다는 말이냐? 자기의 불구가 조소를 받았다. 그것은 진정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이 점을 차장은 귀를 쓰고 해볼 판이다. 학생의 팔소매를 차장은 덤썩 붙잡고 잡아챘다. 이 자식 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외치기가 바쁘게 손길이 들렸다. 차장의 따귀에서 소리가 났다. 아! 이놈의 계집애가 사람을 친다! 내버려두었으면 정말로 갈길 셈이었을까. 번쩍 들린 차장의 손목을 손길 두 개가 뻗어와 잡았다. 하나는 굵은 태아 안경을 쓴 어떤 청년의 손길이었고 하나는 강서군의 그것이었다. 놔요! 놔! 요 건방진 년이 사람을 마구 갈려! 너 같은 건 좀 맞아야 해! 사내가 못된 게 분하다! 분해! 여학생은 잡혔던 팔소매를 더러운 듯이 툭툭 털었다. 이 울아질려니! 그냥 달려들려는 차장의 멱살을 청년은 휙 긁어지며 해볼 테야? 당신은 뭐야? 지나가던 깡패다. 무슨 상관이요? 차장의 어조가 누그러졌다. 말리 가자던 버스 속의 손님들이 들창으로 저마다 머리를 내밀고 이 진기로운 싸움의 연장을 은근히 바랐다. 깡패는 싸움이 직업이야. 알아 듣겠으면 손님을 모시고 빨리 떠나. 탁! 하고 떠밀어 버리는데 운전수가 달려왔다. 왜 사람을 치는 거야? 넌 또 뭐야? 운전수다! 음... 보아하니 힘 깨나 쓸 것 같지만 모르는 척하고 가는 편이 유리할 거야. 운전수도 갑자기 기가 죽으며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이름을 꼭 대야 하겠나? 호적 등본을 꼭 봐야 하겠어? 운전수는 잠자코 있었다. 형사인지도 모른다. 생각 잘했어. 쓸데없이 말대꾸 하다가 녹아떨어지는 것보다는 유리할 테니 말이다. 그러는데 차 안에서는 볼만하던 싸움이 점점 싱거워져 가는 것을 보고 에이 시세장 둘렸다. 빨리 가서 장경 꽃구경이나 시켜라고 해. 평안도 말씨가 튀어나왔다. 사람들은 웃어댔고 운전수는 차에 올랐다. 아... 선생님! 강선생님이시죠? 움직이는 버스에 올라타려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강서군을 불렀다. 돌아다 보니 사팔뜨기의 따귀를 갈긴 사건의 여주인공이 빼곡 둘러선 구경꾼들의 틈에서 헤엄치듯이 하며 다가왔다. 네? 떠나가는 버스를 내버려두고 강서군은 돌아섰다. 강선생님이시죠? 저... 소설 쓰시는... 강서군인데요? 아... 마침 잘됐어요. 저 지금... 선생님 댁을 방문 가던 참이에요. 그래요? 누구신데... 그러나 거기는 대답할 사이도 없다는 듯이 아... 하마터면 선생님을 놓칠 뻔했어요. 사팔뜨기의 싸움을 하고 있었기에 다행이지. 그리 어긋날 뻔하잖아요? 토니 퍼머가 초촐했다. 흰 나일론의 하이넥 블라우스, 검은 곤색 사지에 투피스가 비교적 늠름한 학생의 사지를 수습금하게 감싸고 있었다. 서글서글한 눈매무시가 굵은 눈썹 밑에 시원했고, 연지없는 입술이 핑크색으로 뽀얘다. 선생님, 바쁘시죠? 물론 바쁘실 거예요. 별로 바쁘다 할 건 없지만... 누구와 긴급한 약속이 계신 건 아니죠? 긴급하지는 않지만... 어떤 출판사에 잠깐 들러볼 일이 생겨서... 눈 매무시처럼 음성도 서글서글했고, 차림새처럼 어조도 어딘가 수습금 한 대가 있었다. 단번에 느낀 강서근의 작가적 인상은 교양의 발판을 지닌 강렬한 소박성이었다. 아까 얼핏 보고 스물 두세수로 생각한 것은 착각인지도 모른다. 스물 너덧은 조이 되어 보였다. 구경꾼들이 제각기 흩어져갔다. 그 흩어져가는 한무더기의 군중 속에서, 오늘의 영웅인 자칭 깡패가 천천히 이 편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어디 다친 데나 없습니까? 청년의 태도가 지극히 은근하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학생은 허리를 약간 굽혀 인사를 하며, 저 때문에 공연이...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청년은 묻지도 않은 먼지를 양복에서 툭툭 털어내며, 버스는 시민의 발이 되야만 할 텐데, 이건 어디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를 업고 광주리를 이고 망태까지 들고 탄, 내가 잘못이었지. 싸움을 하는 동안 다리 쉼을 하고 난 장본인인 안학네가 말을 받으며, 가로수 밑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가씨,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저씨도... 햇볕에 쪼들은 깜부짭짭한 얼굴에 웃음 하나를 지어 보이며, 해와동 골목으로 안학네는 접어들어갔다. 그러나 청년은 그 안학네가 이 싸움의 장본인인 줄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싸움 중도에서 걸려든 이 청년은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아, 그러셔요? 하고, 여학생의 의협심에 무척 감동한 듯한 태도와 어조로. 사실, 자장 아이들의 꼴사나운 건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용하십니다. 남자들도 멍하니 보고만 있는 세상인데. 그것은 동시에 자기의 의협심을 찬양하는 말이기도 했다. 잠자코 듣고만 섰던 강석우는 얼굴이 갑자기 간지러워졌다. 그러한 간지러움을 학생도 느꼈는지. 학생은 표정 없는 얼굴로 잠자코 있었다. 자기대로의 인사는 차렸으니까, 이상 더 이 청년과 말대꾸를 해야만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지도 모른다. 선생님! 학생은 이웃고 강석훈을 향하여. 선생님이 가시는 출판사는 어디시죠? 견지동입니다. 그럼 저걸 타고 가시지? 제가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겠어요. 도남동 쪽에서 자가용인 듯 싶은 플리머스 한 대가 호기있게 다가오고 있었다. 손을 들어 멈추며. 선생님! 타세요! 강석훈을 먼저 태우고 나서 자기는 그 옆에 적당한 간격을 두면서 앉았다. 견지동까지 가지세요. 네. 차는 떠났다. 종로 오가 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차였다. 치! 청년은 발뿌리로 돌 하나를 찾다. 테일라이트에 돌은 맞았으나 원체 중량이 적어서 플리머스는 다행히도 상처는 받지 않았다. 부리부리한 눈망울이 플리머스를 흘렸다. 곤색 더블에 모자는 없다. 키가 작은 편이었으나 체구는 야무지게 여물어 있었다. 어떻게 찾아오셨소? 대학 정문 앞을 지날 무렵 담배를 피워 물며 강석훈은 물었다. 문학자는 젊은이들이 가끔 찾아왔다. 그 중에는 여성들도 있었다. 그런 종류의 방문일 것이라고 강석훈의 직감은 벌써 넘겨잡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 생각하던 것보다는 무척 젊으세요.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않고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학생은 씨부렸다. 얼굴을 말끄러미 바라보며 다행히 알아는 봤지만 사진과는 좀 다르세요. 이것저것 선생님의 사진을 보았지만요. 서구는 웃으며 얼굴을 돌렸다. 시선이 마주치자 학생도 웃었다.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않고 딴소리만 하면 어떡하나. 학생은 잠자코 웃고만 있었다. 소리를 잃은 조용한 웃음이었다. 이상한 학생이야. 남자의 따기만 갈겨 대고. 학생은 단정히 모아앉은 두 무릎 위에서 카메라를 집어 얼굴을 가리우며 웃음을 감추었다. 그런 타이프의 학생의 웃음에서 서구는 순간 아내에게서 느끼던 인상 한 조각을 불현듯 붙잡았다. 추억이 짙은 인상이었다. 약혼 전후를 통하여 그런 종류의 아내의 웃음에 서구는 잊지 못할 감각의 맛을 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기억이 소생을 하며 이번에는 서구는 시선이 학생의 옆모습을 잔잔히 훑었다. 웃음을 떨쳐버린 학생의 얼굴에서 이미 아내의 인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용하게 알아보았군요. 난주를. 네. 어딘가 사진과 비슷한 분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선생님이 사파리의 손목을 붙잡았을 때 말이에요. 서구는 또 싱긋이 웃었다. 그렇지만 그때는 다소 흥분했었기 때문에 정신은 온통 사파리에게만. 하하. 차장의 귀가 어지간히 가렵겠는걸. 그러다가 선생님이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 한 조각이 무척 인상적이어서 우물쭈물하다가 헛걸음칠 것이 불경제여서. 눈을 딱 감고 불러봤죠. 음. 불경제. 헛걸음칠 것이 불경제. 이야기가 간략하고 요지가 명백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선하고 투명한 어휘에는 어딘가 현대감각이 지닌 창조성을 엿볼 수가 있었다. 차는 이와동에서 원남동 쪽으로 줄기찬 물줄기와도 같이 반원을 그림그리며 감돌고 있었다. 플리머스의 쿠션이 쾌적한 동요를 지니고 두 사람의 좌상을 한편 쪽으로 휙 몰아놓았다가 다시금 바로 잡아주었다. 그러나 두 줄기의 그 어떤 까다로운 의식의 흐름이 두리의 육체로 하여금 접촉의 자연성을 부자연하게 방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아. 저 사람들 좀 봐. 원남동에 다다르자 학생은 의외라는 듯이 중얼거렸다. 종로사가 쪽으로부터 창경원 쪽으로 향하여 꽃놀이꾼들의 행렬이 파동치며 흘러가고 있었다. 학생은 왜 꽃놀이 안 가시오? 선생님은? 나는 아직? 저도 안 갔어요. 왜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요. 강석은은 놀라며 이처럼 젊고 예쁜 학생이 고독하다는 것은 비극이라고 생각하였다. 칙칙한 사지에 검소한 복장이 도리어 어울리는 것 같은 품이 있는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곧장 프론트 글라스로 내다보며 길이 어긋나지 않은 건 좋았지만 사모님을 못 뵙고 온 것이 서운해요. 했다. 아, 뭐 그런 용무가 있었어? 아니에요. 그저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아둠 좋잖아요. 참고 재료로. 참고 재료? 어느 새로 나온 잡지사나 신문사의 신입 기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찾아온 용무를 아직껏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집이 어디죠? 서대문 쪽이에요. 그런데 도남동에서 오는 버스에서 내려요? 정능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정능? 시간이 이른 걸 보면 들놀이도 아닌 상식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걸 보면 그럴싱 싶기도 하지만. 어떤 불량 노신사와 싸움을 하고 오는 길이에요. 싸움? 흥! 서구는 웃으며 그러다 보니 여자 깡패가 아니오. 하고 학생도 웃으며.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이신데 그런 얌전치 못한 꼴만 보여서 어떡하나? 말로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았으나 태도는 태연했다. 괜찮소. 아까 그 청년의 이야기대로 용하십니다. 사내들도 모두들 잠자코 있는데. 아, 선생님같이. 선생님같이. 예쁘게 흘겨오던 눈꼬리가 후딱 자제를 했다. 그래서 눈꼬리는 애교가 되다 말고 찡그림이 되고 말았다. 사실입니다. 사실 강서구는 차장과의 대결에서 이 학생이 지닌 하나의 발랄한 미를 감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양의 뿌리를 지닌 강렬한 순수성의 약동을 의미하고 있었다. 참된 의미에 있어서 현대 여성이 지녀야만 할 하나의 미덕인 동시에 한 송이 지성에 꽂히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선생님, 우연의 돌발로 말미암아. 오늘은 그랬었지만 제게도 약간은 얌전한 데가 있어요. 자, 어떤 때 얌전할까? 잘못하면 손길이 날아올 텐데. 그러나 학생은 웃지도 않는 얼굴로. 아리켜드려요? 어디? 선생님이 얌전하실 때는 저도 얌전할 거고 선생님이 발악을 하실 때는 저도 발악을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오? 석우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선생님의 작품을 저는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석우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학생의 그 한마디는 사고방법에 있어서 둘이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런 정도로 사물을 생각할 줄 아는 위인이었더냐고. 석우는 정신적인 동요 한우라기를 희미하게 느꼈다. 그리고 그러한 동요를 상대편에게 보이지 않기 위한 침묵이었다. 구름다리를 빠져나와 차는 도나무 앞 광장을 기분 좋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다. 조금 더 가서 나는 내립니다. 그러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다. 용건은 극히 간단하니까. 견지동까지라면 넉넉할 거예요. 했다. 얼핏 보면 앞불에 갔기도 했지만 그렇지도 않았다. 학생이라고 봤는데 그렇지도 않나 보군요. 석우는 여자의 가슴 패기를 다소 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뺏지... 뺏지가 없어서 말씀이죠? 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석우는 잠자코 있었다. 이상 더 이 학생에게 신경을 쓸 필요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스펜스의 효과를 지나치게 노리는 것 같았다. 앞 쿠션 등골에 달린 재떨이를 열고 담배를 비벼 넣었다. 그리고 무뚝뚝한 본래의 표정으로 석우는 돌아가버리고 말았다. 저... 선생님... 말을 하시오. 프론트 글라스를 똑바로 내다보는 자세 그대로 석우는 표정없는 대답을 했다. 선생님, 기분 상하셨어요? 학생의 센스는 빨랐다. 아니요. 다만 말을 귀로만 들으면 부족없이 충분하니까요. 학생의 표정이 순간 당황을 하였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학생은 다소 귀가 누그러지며... 제 말을 들으시는데 선생님의 시선까지 동원시킬 필요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소. 내 귀와 눈, 그리고 학생의 입이 형성하는 삼각형에서 귀와 입 사이에, 눈과 입 사이에 가까울 테니까 말이오. 재미있어요, 선생님. 무뚝뚝하지만... 학생도 그만했으면 재미있는 편이오. 따기도 곧잘 갈기고 맑기도 곧잘 알아듣는군요. 학생은 조용히 웃으며... 왜 갑자기 시선의 동원을 중지시키셨어요? 요즘의 학생들은 통 예의를 몰라보지요.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사람을 방문했으면 최소한 자기의 성함과 신분쯤은 밝혀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시람... 학생은 얼굴을 붉히며... 선생님, 정말... 신뢰했습니다. 앉은 자세로 머리를 가만히 숙였다. 다소의 신뢰가 되겠지요. 학생은 나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지만, 나는 학생을 전혀 모르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딴 생각? 이처럼 제가 선생님 옆에 앉아있는데, 뭘 모르신다고 그러시는지... 버스간에서부터 이 순간까지 선생님이 보아오신 제가 바로 저니까요. 냅다 다가오는 풍경의 흐름 속에서 강서구는 후딱 시선을 돌렸다. 학생은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며 서구는 신음을 했다. 투명한 사고방법을 이 학생은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작가적인 호기심과 인간적인 흥미를 동시에 서구는 느끼는 것이었다. 적어도 선생님과는 이름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하는 그런 종류의 편의상의 명칭이나 세속적인 환경을 가지고 대하고 싶지는 않았을 뿐이에요.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서운해요. 스톱! 강서구는 외쳤다. 차는 안곡동 내거리를 돌아 견지동 어떤 출판사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 작가 강서구의 신경은 적이 악량되어 있었다. 그것이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한낱 언변의 재치일런지도 모른다고. 스톱을 후령하기 직전에 강서구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였다. 사실 요즘의 학생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주고받는 회화가 무척 발랄하고 슬기가 있어 보였다. 상대편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재치있는 대꾸로서 받아 넘겨야만 체면이 서는 줄로 알았고 교양이 있는 줄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의 한 조각일 뿐 교양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이다. 따라서 대화는 조리를 상실한 한낱 재담으로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이치에 닿지 않은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얼버무리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하하하하 호호호의 웃음 하나로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실로 경박한 현상이라고 그런 종류의 대화를 들을 때마다 작가 강서구의 마음은 어둡고 우울했다. 그들의 유일한 재산은 재치있는 대화와 반비례한 차림새일 뿐 껍데기 하나만 벗겨버리고 나면 있는 것은 다만 한무더기의 자변한 지식의 조각조각과 유치하고도 편협한 한우라기의 자존심과 그리고는 미끈하게 기름진 육체일 따름이다. 그러나 스토프를 명령하고 난 강서구는 이 학생의 언변이 한낱 재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다음 순간에 후딱 느꼈다. 학생의 이야기에는 괴통의 흐름이 있었고 뿌리가 있었고 인간이 지닌 소박한 조리를 사수하려는 불타는 의욕이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해와동 버스 사건에서 젊은 차장의 따귀를 갈기던 행동에서부터 쭉 연장되어온 확고한 의욕의 반로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작가적인 냉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강서구는 물었다. 나는 여기서 내려야만 하는데 학생의 용건은? 저도 여기서 내리겠어요. 백환짜리 몇 장이 학생의 손에서 운전수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핸드백도 들지 않은 학생이었다.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강서구는 인사말을 그렇게 하였다. 글 쓰는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학생은 인사말을 그렇게 받았다. 두 사람은 내리고 차는 갈대로 갔다. 선생님, 용무를 마치고 곧 댁으로 들어가시겠죠? 오늘은 나왔던 김에 하루 휴양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담, 선생님의 시간 한 시간쯤 빌릴 수 없으시겠어요? 좋습니다. 이따 4시쯤 그때까지는 용무가 끝나시겠죠? 충분합니다. 선생님이 잘 가시는 다방이 어디신지? 잘 가는 데도 없지만 용무만 있으면 아무데도 가죠. 그러시담. 학생은 잠깐 생각하고 나서. 다동호수 다방은 어떠실까요? 호수 그릴 밑층인데요. 가까워서 좋군요. 그럼 선생님, 어서 들어가 보세요. 미안합니다. 처음 뵙는 선생님인데 대견치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몇 걸음 종로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서며. 선생님, 그때까지 시장하심 뭘 조금만 잡수시고 오세요? 조금만. 양쪽 손가락으로 돈잎만한 조그만 동그라미를 학생은 그려보였다. 서구는 웃었다. 싸움도 잘하지만 신경도 간이 아픈 학생이라고. 서구는 웃는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S출판사 간판 밑을 들어섰다. 수수께끼 같은 여자였다. 왕자의식 S출판사 사장과 출판 계약을 끝마치고 거리로 나온 것은 오후 1시가 가까운 무렵이었다. 이번 계약으로 불헌간 백여만 원의 인세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 중에는 재판물도 몇 가지 섞여 있었다. 이번에는 만사를 젖혀놓고라도 피아노를 사줘야지. 맞달 경숙은 금년 들어 고등학교 2학년이다. 피아노에 소질이 있다고 해서 대학 진급은 음악과로 이미 집안에서는 결정짓고 있었다. 그러나 피아노가 없는 탓으로 이교습소 저교습소를 미친 개처럼 싸돌아다니면서 한 시간씩 얻어치는 딸자식의 꼬락선이를 볼 때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강석훈 내외는 항상 마음이 언짢아 있었다. 어머니보다 그것은 아버지의 탓이라고 강석훈은 아내의 몇 갑절의 무게를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던 터이였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석훈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자, 어디로 갈까? 양춘의 눈부신 햇볕 속에서 거리는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겨우살이는 활짝 벗어버린 춘장의 남녀가 페이브에는 범람하고 있었다. 봄은 왔다. 종로 쪽으로 휘청휘청 걸어가면서 석훈은 경쾌한 기분으로 중얼거렸다. 봄은 벌써부터 이 거리에 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계절의 바뀜을 오늘따라 완연히 느낀 것은 암만 해도 피아노 구입의 가능성인지도 모른다고. 물질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의 경중을 강석훈은 저도 모르게 저울질해 보고 있는 것이다. 어디로 갈까? 쉼 없이 거니고는 했지만 정말로 갈 데가 없다. 이처럼 용무나 빨리 끝날 줄 알았더라면 학생과의 약속을 좀 더 당겨잡았어도 무방했을 것이라고. 세 시간 동안의 사무적 공백을 생각하면 일종의 진저리까지 석훈은 느꼈다. 학생의 말대로 어디 들어가서 돈잎만큼 뭘 좀 먹어볼까? 손가락 두 개로 조그만 동그라미를 그려 보이던 학생의 모습이 그련듯 생각이었다. 시장끼는 그러나 조금도 없다. 수수께끼 같은 학생이야. 차림새가 검소한 것을 보면 무역장이나 감투장의 딸 같지는 않았다. 배지가 없는 것을 보면 학생이 아닐 런지도 몰랐고. 점잖지 못하게 추측을 한다면 어느 삼류나 사류의 야간대학생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문학의 세계에서 호흡을 하는 여성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라고. 형식과 세속을 전연 무시하려고 들어붙는 학생의 순수한 태도를 석훈은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진저리간하게 생각히던 세 시간 동안의 공백이 차츰차츰 기다림의 쾌감으로써 메꾸어지고 있었다. 응? 종로 네거리까지 와서 횡단 도로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다. 맞은편 종각 앞을 을지로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내의 자태를. 서구는 문득 통행인 속에 발견하였던 것이다. 어디를 가는 건가? 보아하니 무척 바빠하는 걸음걸이었다. 핸드백을 든 손목을 쳐들고 시간을 들여다본다. 회색 치마에 옥색 양단 반회장 저고리를 오경은 입고 있었다. 서구는 불현듯 아까 집을 나올 때 생각을 했다. 출판 계약이 끝나는 대로 달려갈 테니 신신백화점 2층에서 구경을 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면 그릴로 가서 점심을 한턱 하겠노라고 했었으나 오늘은 일거리가 있다고 그것을 거절한 아내가 아니었던가. 강서군 내외는 곧잘 동반을 하여 외출을 했다. 남편이 볼일이 있는 날은 댁의 백화점 같은 데서 시간을 정하고 만나고 나였다. 그런데 오경은 오늘따라 무척 기뻐하면서도 냉큼 일어나지를 않았다. 이유는 다듬이감을 마침 추겨놓아서 마르기 전에 식모와 다듬이질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미안하지만 요 다음에 사주세요. 오늘은 혼자서 한잔하시고 그러나 아내를 주부답다고 하는 수 없이 혼자 나선 서군이었던 것이다. 신호가 풀리며 서군은 인파와 함께 내거리를 걷는다. 아내는 벌써 저만큼서 종각 모퉁이를 돌아서고 있었다. 시간이 남아서 걱정하던 판이라 마침 잘 만났다고 서군은 빠른 걸음으로 따라갔다. 따라가서 시치미를 딱 떼고 나란히 걸을라 치면 오경은 한동안 무심히 걸어가다가 웬 사나이냐고 호닥닥 몸을 비키며 쳐다보다가 아이 깜짝이야! 난 또 누구라고! 그런 경험이 과거에 한두 번쯤 있었다. 오늘도 그런 장난을 해볼 셈으로 서군은 따라갔다. 그러나 속도를 늦추었다. 무슨 다른 장난은 없을까? 똑같은 장난에 흥미를 잃고 휘청휘청 아내의 뒤를 적당한 간격을 두고 따라가면서 좀 더 창작성을 지닌 신통한 장난 하나를 서군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통한 장난은 좀처럼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러는데 다듬잇감은 어떻게 하고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되집어왔다. 원체의 이 부부 사이에는 웬만한 행동을 가지고는 의심을 하는 법이 없다. 그것이 과거 18년 동안의 경험 철학이었다. 아무튼 무척 바쁜 일이 생긴 것만은 틀림없다고 축여놓은 다듬잇감과 남편과의 점심 식사를 대담하게 포기하고 나선 아내를 서군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이 바쁜지 옥영은 연방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걸었다. 기다림이라는 다방은 을지로 초입에 있었다. 그러나 자기 아내가 이 다방으로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강서군이었다. 아내는 서슴지 않고 다방 문을 밀고 들어가 버렸다. 서군은 문득 걸음에 멈추었다. 이 순간에 있어서 서군이가 느낀 것은 우선 일종의 허무감이었다. 좀 더 재치있는 장난을 꾸며보려던 즐거운 기대가 무참히도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근인일 뿐. 그러한 허무감은 다음 순간 좀 더 뿌리 깊은 원인과 연결이 되면서부터 강서군은 비로소 한 줄기의 의혹의 염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옥영의 주부다운 하나의 미덕과 습성에서 오는 의욕감이었다. 옥영은 아직껏 남편 이외의 사람과 다방 출입을 해본 적이 없었다. 더욱이 혼자서는 아무리 시장하더라도 음식점 같은데도 발을 들여놓기가 싫다고 집으로 돌아와서야 욕의를 했다. 그러한 옥영이가 오늘 다방 문을 서슴지 않고 들어선 것이 무슨 까닭인지 서군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이 이 부부의 습성으로 보아서는 가장 타당한 추측이었다. 그러다가 혹시나 상스럽지 못한 생각 한우라기가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그것은 아내의 행동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아까 그 수수께끼의 여학생과 내시의 호수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자기의 행동에서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어버린 한낱 허황된 공상임을 강서군 자신도 알고 있었다. 모를 일인걸? 저기 의아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강서군은 다방 앞으로 걸어갔다. 그 어떤 상스럽지 못한 공상을 품고 아내의 뒤를 밟아 다방으로 따라 들어간다는 하나의 행동이 자기의 인격을 스스로 모독하는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강서군은 들었다. 수치스럽기도 했고 멋졌기도 해서 서군은 다방 문 앞까지 채 다다르기 전에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세상의 남편들은 대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작가적인 상상력을 가지고도 서군은 짐작조차 꾀할 수가 없었다. 그처럼 아내를 믿고 덮어놓고 따라 들어가는 것이 순진해서 좋을 것 같기도 했지만 이미 그 어떤 상스럽지 못한 공상에 붙잡혀 있는 이상 그것은 결코 신사답지 못한 비열한 행동 같아서 강서군의 교양이 도리지를 했다.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보지. 결국 그러는 것이 가장 자기다운 행동 같았다. 사실 그 어떤 사나이와 마주 앉아있는 밀회의 장면을 목격해야만 한다는 것도 열없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남편에게 목격을 당하는 아내의 입장도 입장일 것 같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방 기다림은 바로 옆집에 꽃가게를 갖고 있었다. 아니 그 꽃집에서 다방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다. 들여다보니 이 편 쪽에 새파란 짧은 커튼이 늘어진 유리들 창이 꽃가게와 다방을 가로막고 있었다. 발 디딜 곳이 없을 만큼 협소한 꽃집이었다. 서구는 꽃가게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다방에 접한 커튼 밑으로 가지각색의 꽃 화분이 주루루 놓여있었다. 꽃 구경을 하는 채 하고 서구는 커튼 밑으로 다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틈서리가 원체 좁아서 다방 탁자 밑만 옆으로 길게 보일 뿐 손님들의 얼굴은 볼 수가 없다. 커튼을 조금만 제끼면 될 텐데. 서구는 뒤를 돌아다보았다. 여학생들이 주인과 꽃 행정을 하고 있었다. 어쩐지 마음이 떨린다. 예, 오버센스. 오버센스. 어쨌든 그것은 한낱 망상이기를 이 순간에 있어서의 강서구는 절실히 바랬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커튼을 젖히고 다방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기가 강서구는 어쩐지 무섭다. 그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이 18년 동안에 걸친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일순간에 조각조각 부셔놓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마침내 손가락은 움직이고야 말았다. 다방 안은 컴컴해서 처음에는 손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았다. 아늑하지도 쓸쓸하지도 않은 다방 안 풍경이었다. 아! 저기 있다! 커다란 파초분 옆 걸상 저편을 향하여 오경은 혼자 앉아있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오경은 초조한 듯이 거기서도 또 시계를 데려다본다. 손님이 드나들 적마다 문간 쪽을 연방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다방에서 기다려야만 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을성 싶었다. 아니, 없을성 싶었던 것은 자기 혼자만이고 아내에게는 벌써부터 그런 종류의 기다림의 대상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서구는 점점 괘씸한 생각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슨 피치 못할 돌발 사건이 생겼는지도 모르지. 괘씸한 생각을 억누르고 서구는 그렇게도 생각해보았다. 그러는데 문이 열리며 흰 쿠쿠복을 입은 요정보이 같은 젊은이가 하나 들어서면서 두룩두룩 바방 안을 둘러보았다. 속에는 무슨 종이쪼각 하나를 쥐고 있었다. 여자 손님은 오경 혼자였다. 보이는 성큼성큼 오경의 앞으로 걸어가서 허리를 굽히며 뭐라고 몇 마디 수근거리고 나서 종이쪼각을 내보였다. 순간 아내의 옆 얼굴에서 초조감은 사라지고 반가운 웃음이 꽃피어졌다. 아내는 얼른 일어서서 보위의 뒤를 따라 총총히 다방을 나갔다. 나가는 길에 차 한 잔 값을 오경은 레지 위에 올려놓았다. 무슨 돌발 사건이 생겼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선의로 생각해보던 강서군의 사념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다. 소녀처럼 반가운 얼굴을 하고 보인 녀석의 뒤를 따라 나가는 아내의 그 하느적하느적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강서군의 두 눈에는 색파란 불똥이 확 튕겨졌다. 전신의 피가 무서운 속도를 가지고 우욱하고 머리로 기어올랐다. 고르지 못한 혈액의 순환이 강서군의 눈앞을 일시 암흑처럼 어둡게 했다. 그것은 실로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다. 10분 전까지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 돌발사는 강서군의 사고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말았다. 18년 동안의 평화였다. 아니, 지금에 이르러서 깨닫고 보니 18년 동안의 방심이었던 것이다. 침착하자. 침착해야만 한다. 강서군은 자기의 성격 가운데 격하기 쉬운 일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 보인 녀석의 뒤를 아내는 따라 나선 것이다. 아내는 필시 어떤 요정으로 끌려갈 것이다. 아니, 제 발로 자진해서 하느적 하느적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가서는 순간 징그러운 모습을 한 어떤 논팡이 하나가 기다랗게 아랫목에 누워서 들어서는 아내를 희죽희죽 웃으며 맞이하는 광경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다. 위기! 위기는 절박했다. 그것은 실로 순간적인 연상의 발전이었다. 아내의 뒷모습이 다방에서 사라진 지 단 10초도 못 되는 동안에 있어서의 강서군의 불길한 상상이었다. 강서군은 휙 몸을 돌이키며 총알처럼 꽃집에서 튀어나왔다. 철썩! 하고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뒤이요? 여부쇼! 하느는 국다란 목소리가 강서군의 발을 마침내 동여메어 놓았다. 문밭까지 튀어나왔던 서군이가 힐끔 뒤를 돌아다 보는데 주인 사나이의 손길이 덤썩 따라 나오면서 서군의 팔소매를 꽉 붙잡았다. 남의 물건을 망쳐놓고 도망을 쳐야 옳다는 말이요? 아, 아, 화분이... 협소한 장소라 황황히 뛰쳐나오는 바람에 선반을 건드렸는지 화분 하나가 떨어져 콩보승이가 되어 있었다. 야스대를 심은 화분이었다. 서군은 당황한 목소리로 아, 미안합니다. 얼마 드려요? 오천안 짜리요! 오천안! 양보관 주머니에 쑥 손을 넣으며 서군은 다방 앞을 후딱 바라보다가 아, 여보! 한길 거너 쪽을 향하여 고함을 쳤다. 그러나 이 번화한 거리에 소란한 음향은 이미 보이와 함께 전착길을 건너선 오경의 귀에는 모기소리만큼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여보! 오경이! 오경이! 목구멍이 찢어져도 좋았다. 고함 소리와 함께 튀어나가려는 서군의 몸뚱이를 꽃가게 주인의 완강한 손길은 그냥 긁어주고만 있었다. 자, 이검 되지? 거스르면 이따 오다가 찾아갈게! 걷어 잡히는 대로 만한 한 뭉치를 끄집어내어 주인에게 쥐어주며 스톱! 스톱! 그 자 스톱! 미친 사람 모양 외치며 전착길을 튀어 건너가고 있는 서군의 등 뒤에서 멀쩡한 양반인데 머리가 돌았어. 만한 몽치를 들여다보며 주인은 만족해서 투덜거렸다. 그러나 그 차 보위와 오경을 실은 그 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을지로 쪽으로 머리를 두고 한길가에서 대기하고 있던 깜자주의 고급 자가용차였다. 스톱! 전착길을 가까스로 건너선 강서군은 낡아빠진 시보레 하나를 잡아세우며 불이 나게 올라탔다. 대지급으로 저기 가는 저 깜자주 자가용을 따라가 주시오. 어느 차 말입니까? 키다리 운전사가 물었다. 저기! 저기! 로타리로 빠져나가 왼쪽으로 달려가는! 깜자주 자가용은 을지로 로타리를 삥 돌아 을지로 이가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 저 닫지 말이요? 저게 닫지요? 닫지요 53년입니다. 쓸만한 차지요. 어쨌든 그 차를 놓치지 말아주시오. 염려 마시오. 그러나 내거리 왼쪽으로 커브를 하여 내무부 앞까지 다달았을 때는 이미 깜자주 닫지와의 사이에는 지프, 하이어, 추럭 등의 십여대의 차가 쭉 늘어서 있었다. 어떻게 좀 앞설 수 없을까요? 조바심으로 말미암아 서구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위험합니다. 눈에 띄는 빨간 차이니까 옆길로 빠지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아내가 다방으로 들어갔을 때 곧장 따라 들어가지 않은 것이 이제는 한이 되었다. 화분은 왜 또 건드렸는고?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아내의 위기는 좀 더 속히 방지되었을 것이 아니냐고 강서군의 초조감은 이로 말할 수 없으리만큼 다급해 있었다. 암만 해도 이쯤 당신 좀 수상해요? 며칠 전 비오는 날 밤 아내는 그런 말을 하여 남편을 의심하는 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준비 공작이 아니냐고 남편의 마음을 견제해 놓으면서 실상은 자기 대로의 딴 꿈을 아내는 꾸고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여자란 앙큼한 동물이다. 혼자서는 음식점에 못 들어간다는 아내가 아니었던가 그러한 아내가 남편은 외출한 틈을 타서 다방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정보이를 시켜서 아내를 불러도 무방하리만큼 자가용 차의 소유자와는 허물이 없는 오경이었다. 이런 허무 맹랑한 일이 분노보다도 허무감이 앞장을 섰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말이다. 가정을 지상의 낙원이라고 서구는 진심으로 그것을 믿어왔었다. 세상의 온갖 중상모략과 그리고 허위와의 절연을 꾀할 수 있는 다사로운 피난소가 가정인 줄만 알았다. 그렇거늘 참으로 앙큼한 여성이라고 아내의 총명을 찬양해오던 강서구는 그 총명이 이러한 불미로운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남성들의 앙큼에는 그래도 관용이 있었으나 여자들의 앙큼에는 철두철미 냉혹한 사성밖에 없다. 여성의 역사가 그러하였다. 클레오파트라가 그랬고 달기가 그랬다. 카르멘이 그랬고 맥베스 부인이 그랬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원인이 아담에게 있지 않고 염치를 모르는 대담성을 가지고 한 마리 간악한 뱀과 타협을 한 이브에게 있는 것이라고. 강서구는 작가적인 집념을 가지고 여성들의 냉혹한 간악성을 공박하고 있는데 아 다치가 옆으로 빠졌습니다. 운전수가 부르짖었다. 어디로 월지로 삼가에서 수도극장 쪽으로 빠졌습니다. 빨리 가요 빨리 강서구는 꿈결처럼 외쳤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내의 관계가 깜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가정이 상대편의 애정을 감시하는 감찰기관이기도 하다고 농담삼아 말했을 때 오경은 뭐라고 대답했던고 외출한 남편에게는 감시의 손이 닿지를 않는다고 했었지. 그러나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동시에 외출한 남편들의 감시의 눈이 가정에 있는 아내들에게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암암리에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여태까지 아여온 오경의 재롱에 찬 한마디의 한 귀절이 모두가 다 하나의 복선과 이중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차차 명백해졌다. 아 저기 갑니다. 울지로 삼가를 돌아섰을 때 깜자주 다치가 수도 극장 앞 골목으로 속도를 늦추며 접어들어가고 있었다. 번거롭지 않은 거리길래 운전사는 속도를 내어 따라갔다. 일시적인 남봉은 싫고 연구적인 연애를 하라고 오경은 말했다. 그것을 오경은 남편의 인권과 자기의 자존심에다 결부를 시켜서 설명을 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 보면 모두가 다 그 어떤 현실적인 발판을 가지고 있는 말임에 틀림이 없다. 남편의 연구적인 연애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어도 무방한 준비 공작을 이미 오경은 해놓고 있는 것이 분명 있다.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무슨 요정이 있지 않소? 있습니다. 북경로라는 커다란 중국 요리집 이 있죠. 서군은 눈을 감고 있었다. 숨결만이 무섭게 파동을 쳤다. 아 다치가 저기서 멎어졌습니다. 서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차는 이미 골목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었고 저만큼서 깜자주 자가용은 멎어있었다. 커다란 간판이 붙은 북경로 앞이었다. 고맙소 여기서 내려주셔. 요금을 치르고 서군은 내렸고 차는 다시 뒷걸음을 쳐서 한길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서군은 곧장 요정 앞으로 걸어가지를 못했다. 치가 떨렸다. 다리가 후둘거려 견딜 수 없었다. 이 순간에 있어서의 작가 강서군은 실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착잡한 사념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우선 불길처럼 타오르는 질투의 일념이 명령하는 대로 맹수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쳐들어가는 것이 가장 소박하고 순수한 행동임을 서군은 안다. 동시에 그것이 18년 동안에 걸친 뿌리 깊은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기도 함을 서군은 안다. 그러나 서군은 감히 그것을 하지 않았다. 치가 떨리고 다리가 후둘거려서 가 아니다. 그것을 감히 하지 않는데 현대인의 비극이 숨어있는지도 모른다고 단순한 감정의 격동을 그대로 행동할 수 없는 한줄기 까다로운 자의식 속에서 강서군은 질식할 것 같은 숨가쁨과 현기를 느꼈다. 이미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는가 아내까지도 아내의 정조까지도 서군은 갑자기 자기 자신의 인간성이 무서워졌다. 이러한 냉정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강서군은 자기를 불현듯 돌이켜보며 자기는 이미 인간성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새로운 인간성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였다. 강서군은 천천히 자가용 앞으로 걸어갔다. 다리는 이미 후둘거리지 않았다. 이 차는 자가용 이죠? 차 안에서 우동을 먹고 있는 젊은 운전사에게 서군은 물었다. 그렇습니다. 차주는 누구시오? 어떤 회사 사장입니다. 서군은 이미 떠들지를 않았다. 표정없는 얼굴을 가지고 요정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미 남편의 눈을 속이고 이지경에 까지 이른 아내고 보면 떠들고 서둘러보았댓자 소용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또 이미 아내의 애정을 독점하지 못한 이 순간에 있어서 느낀 강서군은 가장 다급한 감정을 18년 동안에 걸친 인간적 신뢰와 뿌리깊은 애정의 배반에서 오는 우주적인 고독과 허무와 그리고 절망적인 영혼의 흐느낌이어야만 하였다. 아니 그러한 감정도 물론 절실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한층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서군의 감정을 지배한 것은 아내의 불미로운 행동에서 받는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모욕감이었다. 남편의 존재자가 헌신짝처럼 무시를 당하고 있는 데서 오는 비참한 구륙감이었다. 이러한 암담한 구륙감을 비하면 인간적 신뢰의 배반이라든가 애정의 변모 같은 것은 그다지도 다급한 문제가 아니었다. 어서 오십시오. 장계석 총통의 초상화 밑에 앉아있던 뚱뚱보 주인이 몸을 일으키며 서군을 맞이하였다. 보이 하나가 옆에 서 있었으나 아내를 인도해 온 젊은이는 아니었다. 아래층 식탁은 죄에 비어있었다. 서군은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며 털썩 걸상 하나에 주저앉았다. 다리의 후둘거림도 먹고 인제는 완전히 냉정해졌다고 생각하면서 걸어들어온 서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다리는 이미 서군의 17관 반의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뭐 접수십니까? 보이 하나가 보리차를 따르면서 물었다. 인제 저 차로 여자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온 청년은 어디 있나? 2층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빈 소반을 들고 바로 그 청년이 층계를 내려오고 있었다. 차를 따르던 보이는 자기네들 말로 뭐라고 전언을 했다. 읽고 소반을 든 보이가 다가왔다. 인제 자네가 모셔온 여자 손님은 2층에 있나? 네 있습니다. 서구는 명함 한 장을 꺼내주며 올라가서 이런 사람이 찾아왔다고 전해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보이가 소반을 식탁 위에 던져놓고 2층으로 걸어올라갔다. 우쭐 줄줄 걸어올라가는 보이의 뒷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강서구는 이상하게도 한줄기 상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무슨 복수자의 감정 같기도 하였고 20년에 가까운 평화로운 가정을 일순간에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고성능 수소탄의 소유자 같은 그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악마적이요 독재자적인 강자의식의 발동만이 인간적인 배신과 애정의 배방과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위신을 유린당하는 데서 오는 강서군의 이 비참한 굴욕을 무마할 오로지 하나의 길이었다. 파괴다. 그렇다. 파괴만이 한 사람의 남편인 강서군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서 강서군이가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온갖 교양과 민주정신은 완전히 멸각되어 있었다. 왕자는 그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를 파괴할 수가 있는 것처럼 강서군은 평화를 가장했던 자기네 가정은 일순간에 산산히 파괴해버려야만 하는 것이다. 아내의 불미로운 행동을 눈앞에 목격하면서도 한 마리 짐승처럼 뛰어올라가고 싶은 질투의 본능을 억제하고 강서군은 점잖게 명함을 올려보냈다. 이러한 냉정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강서군은 그것을 자기의 교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작가 강서군의 교양이나 지성이 아니고 파괴를 전제로 한 하나의 왕자의식의 발동인 사실을 강서군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내가 내려온다. 보이의 뒤를 따라 내려오는 오경의 회색 양단 치맛귀와 옥색 고무신 부리가 우선 강서군의 시야에 뛰어들어왔다. 어머 그이가 어떻게 알고 왔을까? 명함을 쥔 채 오경은 당황한 걸음으로 보이를 따라 나섰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남편이 이런 구석진 요정에 나타날리는 만무했다. 어머나 어떻게 아시고 오셨어요? 보이를 따라 층계를 내려오면서 오경은 의아 절반 반가움 절반이 뒤섞인 밝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는데 찻종지 하나를 앞에 놓고 부처님처럼 앉아있던 남편이 훌쩍 몸을 일으켰다. 아니 정말 어떻게 아으셨어요? 방글방글 웃는 얼굴을 가지고 오경은 남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어떻게 된 셈인지 남편은 대답이 없다. 무서운 눈초리가 오경의 아래 위를 열심히 핥고 있을 뿐이다. 왜 그러세요? 오경의 얼굴에서 후딱 웃음이 사라졌다.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이런 데를 다 찾아왔어? 남편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남편의 음성은 떨고 있었다. 아 당신은 그제서야 오경은 눈치를 챘다. 몸소 따라 올라오지를 않고 명함을 올려보낸 이유를 희미하게 남아 짐작을 하고 오경은 금세 얼굴을 불켰다. 뭘 하러 왔어? 누구를 만나러 왔어? 분명한 대답이 필요하오. 아 당신은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대답을 하시오. 그러나 오경은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답을 하지 못하리만큼 오경은 억한 감정과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어쩌면 당신은 오경은 사람의 눈이 부끄러워 불현듯 뒤를 돌아다 보았다. 보이 둘은 2층으로 올라가고 없었다. 저만큼 서 똥똥보 주인이 장부를 들여다보면서 주판을 튕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처럼 부끄러워하는 자기의 태도가 남편의 감정을 한층 더 자극하고 있는 줄을 오경은 모른다. 왜 빨리 대답을 못하는 거요? 분노가 억압되어 있는 남편의 음성이었다. 순간 오경의 부끄럼은 도련 커다란 서글픔으로 변해버렸다. 어쩌면 당신은 사람을 그렇게도 못 믿어 하느냐고 오경은 눈시울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응? 그제서야 서구는 펄떡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당신이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경은 저고리 고름으로 눈꼬리를 찍어내며 아직도 당신이 저를 몰라주는 것이 슬퍼요. 아니 여보 도대체 어떻게 될 셈이오? 커다란 안도감이 서구에게 왔다. 금세 감정은 밝아지며 서구는 열없어 견딜 수가 없다. 정릉 아버님이 오셨어요. 어머님과 함께 아버지? 서구는 아연하게 입을 벌리며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자가용 차를 다 아 그래서 당신이 의심을 하셨군요. 눈꼬리에서 저고리 고름을 떼며 오경은 어린애처럼 남편을 흘겼다. 어쩌면 남자들이란 그처럼 자기 아내를 못 믿어 할까 세상의 남편들은 모두가 다 의처증 환자인지도 모른다고 오경은 자기 또래의 아내들의 입에서 들은 한마디를 불쑥 생각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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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